아직 괜찮습니다 서영준 방향을 바꾸는데요 맨멀리 맨멀리의 위치인데요 좌중간 김연경 꼬스틱에 좀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슛이 옆으로 센 이런 장면이네요 네 비하인드 맷 맨멀리 맨멀리에게 걸린 슈팅 예 계속 지금 슈팅을 가져가는 보는데 좀 소득은 얻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좋아요 때립니다 시원하게 꽂힙니다 3대3을 만드는 대변키러웨이스 동점권이 터집니다 예 파렘 선수의 슈팅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정상급의 기량을 다진 선수고요 반대쪽으로 상당히 잘 빼준 맨패스도 좋았습니다 네 브랫판의 선수의 통쾌한 슈팅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아 숱한 파워플레이 기회가 이어졌는데 드디어 한골 터지는 대변입니다 네 뭐 나와야 될 때 어쨌든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